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내 영혼이 들으란 말아 역시! 아! 아, 좋아요! 역시 추억이란 무서운 무기네요 더 불러서 불안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들으란 말아 눈뜰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, 신이 여전히 좋아요! 아, 신이 여전히 좋아요! 아, 오늘 아이들 먼저 봐요!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어느 시간 동안 한 번 더 말을 다 했지만 그대 위로 내 마음은 그대로 위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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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애머리